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가운데 전남 나주에서도 5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나주시 봉황면 한 농로에 정체미상의 풍선기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목격자는 대남 오물풍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기구에 적힌 일련변호 등을 통해 기상청이 지난 9일 전남 영광 안마도에서 띄운 장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